10월 12일부터 10월 14일 총 3일간 영주시에 위치한 이곳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선 제6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가 열립니다.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는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항공정비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것이 목적인 대회인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회 차례 맞은 만큼 2017년부터 매년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인 만큼 전국에서 온 학생, 군인, 그리고 일반인들이 참가해 매 대회의 규모는 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오늘인 10월 12일은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의 첫날입니다. 항공정비기능대회의 종목으로는 F5E 비행전 점검, 500MD 비행전 점검, 에일론 리깅, 판금, HST, 그리고 전기배선 총 6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500MD 비행전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항공기 비행전 점검이란 항공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습득, 그리고 항공기의 사전정비 또는 예방정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첫 종목인 비행전 점검이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5월 말부터 준비를 해서 5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확실히 비행전 점검은 지금도 어렵더라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결함을 발견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는 조용히 결과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상받을 자신 있으신가요? 상받을 자신이요? 저는 상 못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군대에서의 주 업무와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군대에서 하는 주 업무로서는 항공기 비행전 점검을 통해서 항공기의 감항성 증명과 항공기 일선정비로서 파트 장탈착을 점검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와 참여한 계기로는 일단 이 대회를 통해서 저에게 더 경력을 쌓아서 나가서 전역해서라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참여하겠습니다. 야간에도 대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는 전기배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기배선 작업이란 배선 작업의 중요성 그리고 공구 사용법을 아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회로도 지식 함양을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첫날에는 야간까지 대회가 진행 중인 관계로 집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날 대회가 끝났는데 오늘의 대회와 그리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대회 출전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렸는데 그래서인지 첫 종목부터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다음 종목부터는 결과가 괜찮게 나와서 내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3일인 오늘로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가 벌써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에일러론 리깅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에일러론 리깅이란 에일러론 서페이스 중립과 작동 한계 그리고 장력 검사 방법을 숙지하기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리깅 작업이 끝나셨는데 리깅 작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끝마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깅 작업은 에일러론의 수평을 맞추는 건데요.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대회를 하면서 이제 끝맺힘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속이 후련하고 13일 오후에는 HST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HST 작업은 작업 공간이 좁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작업입니다. HST란 핸스케일 트레이너의 약자로 항공 부품의 전반적인 지식습득, 부품 분해 검사 그리고 조립능력 향상을 위해 하는 작업입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의 성적이 더 좋을지 예상이 되시나요? 어제는 긴장을 처음에 너무 많이 했어서 실수도 많았고 공구도 떨굴 뻔했는데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편하게 하고 작업도 긴장이 풀려서 잘 수월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14일입니다. 지금 제 뒤에는 판금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판금작업이란 무엇인가요 선생님? 판금작업이란 항공기에 사용되는 경금속을 용접이나 그런 것으로 조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재를 자르고 성형하고 홀가공 등을 통하여 가공작업을 한 다음에 리베팅작업을 통해서 항공기 기체의 외피나 기골 등을 조립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면 판금작업을 진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의할 점이라면 판재를 절단을 하거나 또는 홀가공, 성형가공을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할 때 대부분은 고속으로 회전하는 동력공구를 사용하거나 날카로운 절단 공구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특히 유예하며 보호장구 착용과 안전절차 준수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판금작업에 대한 난이도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금, 감옥이 총 3개가 나오는데 그나마 쉬운 감옥 한 개를 했는데 그래도 좀 어려웠습니다. 시간어택도 있고, 판금을 자르다 보니까 가이질하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것도 시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중상보다도 조금 높은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총괄을 하고 계신 민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6회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총괄 업무를 맡은 교사 민상훈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 있는 선수들 약 100명이 모여서 2박 3일간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자기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도와주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여러 관련 선생님들 또 선수들을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 선생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고등부에서 1등을 차지하신 분을 만나왔는데요. 첫 대회에서 상을 받으셨는데 혹시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처음에 첫 종목하고 네 번째 종목에서 실수를 좀 크게 해서 저는 해도 2, 3등 상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에서 1등이 제 이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고 믿기지가 않네요. 다음으로 1만부 1등 분을 만나 뵀는데요. 혹시 가장 잘한 것 같은 종목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전기 배선이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합하면서 중간중간에 연습한 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대처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2022년 10월 14일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가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를 통해 등수와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역량을 아낌없이 보여준 참가자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0월 14일 제6회 항공정비기능대회를 소개한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